어제 여러분들 대통령의 침묵이라는 그런 주제의 방송을 제가 내보냈습니다. 2월 3월까지는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만만 위푼당당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젼에 나와서 여러분들 설득도 하고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대통령 침묵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침묵하느냐 이거를 부산의 내과개업위로 30년 활동하신 김홍식 원장선생님 김홍식 원장선생님이 글을 가지고 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김홍식 원장선생님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하반기 전공의 신청 인력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1명 군당 서울대병원은 6명을 신청한 겁니다. 한마디로 엿먹어라 이렇게 본 겁니다. 너희들 엿먹어라.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홍식 내과개업이자 원장께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가을 모집인 전공의 모집 가을 턴은 어차피 지원자가 없을 겁니다. 그동안 병원을 위해 희생했던 전공의들을 생각하게 되면 병원장들이나 의대 교수들이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가을 턴을 사직한 전공의 수보다 더 신청한 병원들이 정부 눈치를 본 것이고 신의가 없고 혹시하에 신청한 거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나저나 의국에서 반대하는데 대학에서 그러니까 현장의사분들이 반대하는데 대학에서 미뤄놓은 가을 수련이가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노골적으로 카돌릭대학교 영상의학과 고려대의대 서울대 그리고 22일 날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교수가 가을 턴에 우리는 사람 못 뽑겠다 그리고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을 김홍식 원장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김홍식 원장께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 9월 전공의 모집에 윤정부가 올인하는가 거기에 대한 김홍식 원장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윤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전공의 복귀 없이는 병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만큼 다급한 겁니다. 전공의를 어떻든 간에 불러들여야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그럼 전문의 중심병원은 왜 하냐 뭐라도 하는 것처럼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정확히 아는 것 그만큼 다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7월 15일 날 저는 사직 처리하고 9월에 여러분들 전공의 재모집을 단행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홍식 원장께서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거짓말이란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 한 겁니다. 거짓말. 의과대학 정원정관은 필수 의료과 이름들 의사수 부족문제를 해결할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으니까 큰 거짓, 중간 거짓, 큰 거짓, 왕 거짓, 어마어마한 왕 거짓 이렇게 계속 연결된 겁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거짓말이란 겁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려면 지금 전문의 추가 채용 공고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전공의를 대체하여 전문의 중심으로 한다며 다시 전공의 추가 모집에 열을 올릴까요? 바꿔 말하면 정부 스스로 전문의 중심 병원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고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반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전공의들 덕분에 유지되던 종합병원들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란 증거입니다. 이 병원들이 무너지게 되면 중증 암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립니다. 환자들이 이러려고 정원했느냐고 비난이 붐물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수도권 종합병원 몰락은 막고 싶은데 그 키가 전공이 복깁니다. 여기에 김홍식 원장 선생님 내과 전문의 김홍식 원장 선생님의 왜 윤정부는 9월 전공의 재모집에 목을 그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 겁니다. 중증 암환자 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종합병원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 병원이 돌아가는데 전공의들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절실하게 아는 겁니다. 대형종합병원들이 무너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파국상태가 오는 겁니다. 환자들이 때거지로 뭡니까? 너희들이 이 짓 하려고 이러면 그동안 이렇게 했냐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은 그 상황까지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 문제를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내려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죠.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수도권 종합병원 몰락 빅파이버 몰락은 막고 싶은데 그 핵심 키가 전공의 복귀라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잘 알 겁니다. 생각만 하면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어쩌면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는 내가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대충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빅파이브까지 다 무너지겠구나 암환자 수술을 못 받겠구나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게 된 건데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얼마나 지원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봄 가을이 아닌 전공의 수시 모집도 하려고 달라들 것입니다. 대충 진급시켜준다 미끼를 걸고 낙수 효과를 기대하라는 정권이기 때문에 반기를 자주 끼면 머를 싼다는 식의 편법을 노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공의 간의 갈등을 노립니다. 전공의의 계론은 인기과도 예외가 없습니다. 스카이 대학 병원까지 성형외과 안과 전공의 추가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이에 호카에 지원한 전공의와 다수 나와서 전공의의 대우가 무너질 것을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개원 30년 의사분의 그런 왜 정부는 9월 달에 전공의 모집에 목을 끄는가라는 부분을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가장 여기에서 유력한 것은 두 번째 종합병원들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든 막아야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공의를 와해시켜 의대실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와해가 되기가 힘들겠죠.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와는 세대 차이가 많아서 저와 같지 않겠지만 저는 전공의들이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대의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리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하건 저는 응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마음과 몽고생하며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기는 무리다 싶습니다. 어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이런 치졸한 압박을 가하는 정부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비록 표를 주진 않았지만 저런 정권이 들어서도록 방치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합니다. 국격이 한참 떨어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오늘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현장 소리를 제하시는 몇 분 말씀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혼돈이 심해질수록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건드렸구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가자니 이 문제가 있고 원위치하자니 이 문제가 있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거 맞습니다. 서울의 빅파이브 병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과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미 겪고 있는 사태입니다. 정말 아프신 분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현장에 있는 1차 병원 의사들은 압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분들 금방 나아올 수 있는 분들 정작 당사자들은 잘 모릅니다. 결국은 돈이 없고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입니다. 현장에서는 벌써 어제 김홍식 원장께서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게 정상을 보고 대형 3차 진로기관에 전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현장의 말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치꾼들과 공무원꾼들은 현장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들이 단순히 밥그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된 건지 여러분 참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천국이 돼버렸는지 거짓말을 그냥 천년들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후기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 분야에서 20년 30년 40년을 해온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그렇게 뭐 좀 매도하고 천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돌팔매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맞는지 가끔 생각해 보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의료분야를 3, 40년 해온 사람들의 물음은 금세 답이 나오는 것을 수술 현장에 한 번도 가보자는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관리들 이야기를 듣고 이 여러분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 그런 이런 타조처럼 여러분들 그냥 대가리를 쳐박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하고 하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뒤로 가자니 겁이 나고 앞으로 가자니 겁이 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40년 차 제가 의사입니다. 2월달 정부 의료계획 소식을 들었을 때 앞으로 제가 중증병으로 아프면 치료해 주실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없으실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비용 대비 혜택의 최고의 한국 의료를 정부의 혼이병처럼 의사에게 분노하며 망치는데 앞장선 걸 보니 이제 사람 살리는 바이탈학과 비인기과 필수 의료가의 필수 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의 질은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안타깝고 한편 섭섭한 마음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사를 두 명 만드신 70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아들이 고민이 정작 우리가 아플 때 수술 담당해 주고 고쳐줄 젊은 의사들이 있겠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전부의 여러분들 과제인 겁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윤 대통령도 이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과제인 겁니다. 40년 차 된 의사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김간혜 떡볶이가 7500원 흉부 엑스레이 찍는 것도 7000원입니다. 본인 부담은 2000원 정도입니다. 엑스레이 기계값이 5000만 원이니까 찍을 때마다 적자를 보는 겁니다. 30년 전에 방사성과 근무할 때 흉부 엑스레이 일반으로 1만 원 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임금이 45만에서 50만 원 할 때입니다. 지금 보험 숙과가 8000원에 불과합니다. 숙과 체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 방송 나가고 이러면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전하는 것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실감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충남북 응급센터 교수들이 사직하면서 전문의들입니다.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피고 사고가 몇 건 나면 언론들이 수선 떨며 보도해서 전 국민이 놀라 떨며 정부 비난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오만함과 성부욕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아직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무렵에 지하철 고객 차량 내벽 상부에 설치된 비디오 화면에 매일매일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직접 나와서 의료계 꼭 완수하겠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왜 더 이상 자랑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의료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큰 문제들이 임박하고 있는데 왜 나서지 않죠 왜 타조가 이름들 모래 이름들 고개 쳐들 이름만 쳐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할 말이 없는데 원이 자기는 자존감도 상하지 않고 정치적 부담도 따르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응급 주춤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마치 이자가 불어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실수가 있을 때 실수를 재빨리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 사례가 이러면 아무리 이름들 엉망진창처럼 보이더라도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진짜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 원래 진짜를 더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원래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사기를 사기 없다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형을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인 거고 세상을 관통하는 법칙인 겁니다. 사기를 진짜로 포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의료계획의 실상인 겁니다. 의료계획이라고 이름을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 알맹이가 가짜인 겁니다. 그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생을 찐하게 제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제가 사기 치고 다음 날 뭡니까 그 사기를 계속 사기를 치면 진짜로 만들 수 있겠으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기를 제가 안 치지 않습니까 모른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이런 판단해 보니까 이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거짓말을 이름 참말로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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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